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호시랑 카리나가 해외 일정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호시와 우리 또 카리나의 자리를 또 함께해 주실 스페셜 MC 김종민, 유리, 그리고 JD-1! 예예예! 예예예! 안녕하세요? 아, JD-1! 안녕하세요! 아유! 야, 오늘 또 굉장히 든든하네요! 먼저 우리 또 김종민 씨부터 한 번 인사를 해주실까요? 네네, 아, 안녕하세요! 아, 가요계 25년차 AI 가수 김종민이서! AI 가수! 이거 왜 AI예요? 왜 본인이 AI 가수야? 아, 저때부터 이제 음정을 기계로 맞춘 시작! 튜어뜨리라는 게 생기면서! 오토튠! 아, 오토튠! 오토튠을 왜? 아,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 그럼요! 아, 그렇게 딱 제가 들어오는 것부터! 아, 또 설득력이 있네요! 자, 우리 다음은 또 권유리 씨 한 번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가요계 18년차, 네, 소녀시대 권유리입니다! 사실 오늘은 정동원 씨가 아니고 J.D.1!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서 너무 영광입니다! AI 아이돌 J.D.1입니다! 아우! AI 아이돌이야! 아니, 정동원 씨, J.D.1은 왜 AI예요? 어, 정동원 씨가 대중 가요 장르를 하시는데 가요 장르 말고 K-POP 쪽에도 도전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J.D.1이라는 AI 아이돌을 만든 거예요! 아우! 아이돌을 만든 거예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실험실에서 태어났고! 아, 진짜? 아우! 실험실? 네! AI로 태어나서 오늘도 아마 AI끼리 통하는 게 있어서 다 알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뭐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지만 MZ들 재밌네요! 어, 진짜! 맞아! 재밌어! 재밌어!